안녕하세요, 라이팅기입니다. 두 번째 웰컴인 컬렉션 차량을 위해 모였는데요. 2020년이 됐으면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우승자에게 식별한 선물. 굿놀이! 15초 안에 틀리지 않고 호랑나비, 노랑나비 송송콩차 할까? 송송콩차 할까? 하나, 둘, 셋 Really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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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 없애! 재현아 봤지? 나 100점이야! 원점은 보관. 언니 꺼져. 언니 꺼져. 언니가 숨긴 거 같아. 그럼 미션이 있어.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매일 따윈 없는 것처럼 Mun. paral 두 번째 웰컴인